먼저 성경 꾸준히 한번 보고 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런데 목사님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너희는 내 양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양이라면 바로 내 음성을 듣는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개와 같은 짐승은 훈련을 시키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우리 알죠. 그런데 양도 과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을 수 있을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게 안 들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주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알아듣더라고요. 양들이요? 정말 알아듣어요. 대박.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화면을 통해 봐봐요. 그게 영상으로 있어요? 있어 보잖아요. 그거 정말 너무나도 귀한 건데요. 대박. 그걸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한번 보시죠. 성주가자. 우와. 오. 저보다는 누구신가요? 야. 뭘 소리를 막 내죠? 네. 뭐 혼자 소리를 내는. 먹자 먹자. 보세요. 네. 뭐 이제 쭉쭉쭉쭉. 염소네 염소. 염소를 향하여서 막 합니다. 네. 유산 계급에서 저는 이제 염소 때인데요. 또 오잖아요. 오잖아요. 알아듣고. 그리고 그냥 가는 염소도 있어요. 저게 이제 소대장급 염소더라고요. 아. 저게 이제 훈련이 된 거예요. 아. 개훈련 시키듯이. 양 넣었던. 염소도 소리를 저렇게 하면 알아듣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양 사진을 찍 으로 저기로 가봤더니 제가 가니까 도망가. 아. 목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아하 염소도 주인의 소리는 알아듣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못 알아듣고 도망간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아. 그래서 오늘날 이제 양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양치는 모습을 보면 맨 앞에 그 저 나귀가 가잖아요. 그런데 나귀는 길눈이 밟고 그 저 목자가 탔잖아요. 네. 맨 앞에 나귀를 따라서 뒤에 이제 양들이 쫙 따라가요. 그리고 지금 소리도 들리잖아요. 네. 딸랑딸랑딸랑. 그런데 맨 앞에 그 대장양에다가 종을 이렇게 달아놔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도록. 왜냐하면 그 염소하고 양은 달라요. 양은 눈은 어둡지만 귀가 밝아. 그래서 딸랑딸랑 오면 저렇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뭘 듣고 딸랑이 소리를 듣고. 그렇죠. 그것처럼 그 양도 염소도 이 주인의 이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간다는. 신기하다. 자 우리 화면 보신 것처럼. 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나 염소는 따라오고. 그렇죠. 듣지 않는 사람은. 갈 길 가고 그냥. 갈 길 가는 거예요. 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는데. 자 저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바리세임. 반대한 사람들.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은 그 당시 뭐 세리마태라든지. 사께오라든지. 그렇죠. 이런 죄인들은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고 다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셨을 때에 누가 기분 나쁘겠어요. 바리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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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큰 차이가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요? 아멘